오늘 우리가 봉독할 말씀은 여우수와 10장입니다. 여우수와서 10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까지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우수와가 아이를 베아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기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부원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여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기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몬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부원을 치자 이는 기부원이 여우수와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아모리족 속의 다설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몬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부원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부원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우수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하며 여우수와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우수와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우수와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우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우수와가 그들을 기부원에서 크게 살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대가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호론에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우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해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우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우수와가 여우와께 아래여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부원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미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설의 세계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을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우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우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기부원이라는 가난한 땅의 족석 중에 아모리 족석이라고 하는 족석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기부원에 살고 있는 희위 족석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화친을 하자고 해서 여우수와와 화친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같은 아모리 족석이 듣고 이제 기부원이라는 족석이 있는 성이 크고 그것까지 이스라엘에게 뺏기면 이제 큰일 났구나 우리는 죽었구나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 나머지 사람들이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너지고 기부원도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였으니 이제 우리가 다 망하게 됐구나 우리 다 같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제 저들을 대적하자 저들을 대적할 때 누구부터 대적을 하냐면 기부원부터 대적을 해서 우리 편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자 이것이 첫 번째 그들의 전쟁을 일으킨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들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가난한 족석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죄의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이 죄의 사람들은 크게 말하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땅이요 적게 말하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땅이에요 그래서 크게는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고 작게는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부원은 하나님이 바사낭도 죽여 시어낭도 죽여 전부 다 거기다가 여리고도 무너뜨려 아이성도 무너뜨려 그들이 생각한 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가난한 땅을 다 그 가난한 족석을 진멸하고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약속한 소식을 다 들었으니 이제 꼼짝없이 우리는 저 이스라엘에게 죽게 됐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작정하셨고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와서 거짓으로 자기는 먼 데서 온 사람이라고 속여서 화친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떤 믿음의 상태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화친이라는 조약은 서로 간에 서로가 회하지 않고 서로 돕는 좋은 유대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우수아가 구장에서 잘못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땅 가난 일곱 족석이 사는 이 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다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칠족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부원 사람들이 멀리서 왔다고 곰팡이 난 빵을 보여주고 변질된 포도주와 또 낡은 신발 낡은 옷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먼 곳에서 왔다 화친학에서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가난한 지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왔구나 그러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화친을 해버립니다 영적으로 그럼 이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가 구장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신앙생활이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냐 하나님은 인정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관계없는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완전히 자기네들도 한례받고 이스라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같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기부원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화친을 이미 했기 때문에 서로가 돕는 공업자가 되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이 여우수아가 행한 잘못이죠 절대로 이스라엘인처럼 이방인 질제라도 이스라엘인과 같이 와서 그들도 한례를 받은 사람이어야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데 한례받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화친을 해서 연합하고 짝꿍이 되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한례는 우리 마음에 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게 바로 우리 심령에 받는 한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심령이 되지 않은 사람과 짝꿍이 돼서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WCC라는 게 생겼다라는 거를 구장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독교인이지만 네 종교도 내 종교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니까 우린 다 하나다 그리고 연합되어지는 상태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에서 무슨 기도에 있다 그러면 목사들 신부들 파가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중위 목탁 들고 와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지만 지금 기부온이 이제 넘어지게 되어진 이 상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기존 가난족 속에 해당이 되어지는 이 사람들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단의 것이 되어진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온과 같이 하나님과 화친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는 이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내 종이고 너희는 내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종으로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해서 교회를 나가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나왔던 사람이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도로 예수 안 믿는 그런 경우도 생겨요 바로 이 기부온에게 쳐들어와서 우리가 저 기부온을 갖다 다 진멸시키자라고 한 것은 육체적으로는 가난족 속, 아머리족 속의 왕들이 서로 결탁해서 쳐들어가려고 한 것이지만 결국은 영적으로는 사단이 주위의 사람들을 일어나게 해서 내 가정 또는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더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계속 나를 괴롭히고 그래서 무너뜨려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이 화가 오는 게 아니라 합심했대요 그러다 보니 내 안에 그동안 따로따로 했던 것들이 다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많은 영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예수 믿는 분들은 인정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는데 우리 안에 그런 더러운 게 있을 수가 있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냥 말씀이 기록된 것만 갖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영혼 몸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몸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내 영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내 생각과 마음이 죄성에 붙잡혀 있는 혼적인 존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육체가 있습니다 세 다른 부분들은 각각 다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영은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우리 생각과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마음과 죄의 생각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다는 혼에는 여전히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내 터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 영 안에 자기의 집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영에서부터 쫓겨났거든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속이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을 해서 자꾸 속이는 거죠 결국은 이 왕들이 기본을 무너뜨리려고 다 모여서 싸우자고 덤비는 것과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언제까지 일어나냐 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가 되어질 때까지는 이거는 진행형인 거예요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 안에는 성령이 임하셨죠 이 영이 뚫고 나와야 되는데 혼을 뚫고 나와서 혼을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을 뚫고 나올 때 무엇이 이 혼을 뚫게 만드냐면 말씀, 기도 말씀을 듣고 아 말씀이 이렇구나 그러고 내 생각이 그걸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 그것을 아맨 하고 받아들이면 성령이 거기까지 들어가요 말씀과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 생각과 마음이 육적으로 그동안은 아주 자연스럽게 눈 뜨면서 하루를 사는 동안에 육의 생각과 마음이 나를 지배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자연스럽게 워킹을 해요 그런 생각들이 말씀을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때문에 말씀이 떠오르게 되어지고 말씀이 생각나니까 육의 생각보다 말씀의 생각이 더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말씀을 많이 듣고 정말 이 말씀을 내 안에 아주 세뇌시킬 만큼 예수 빨갱이가 되셔야 돼요 북한에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산주의 밑에서 할 수 없이 순종하냐? 아니요 어려서부터 그거를 가르쳐놨기 때문에 그들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신 같은 존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김일성이 죽었을 때 그렇게 애통하고 통곡하고 울고 그랬다고 말합니다 늘 세뇌를 시켰으니까 늘 말씀을 받았으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은 무엇을 받아 먹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좌우되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 것을 많이 먹었죠 우리가 그동안 나이들이 꽤 되셨잖아요 그러니 이 동안에 세상 것을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 세상 것이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으니 이 세상 것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말씀으로 채우려니 얼마만큼 많이 들으셔야겠어요 그리고 내 생각이 늘 나를 움직였는데 내 마음을 움직였는데 주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이게 하려면 얼마만큼 내가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은 오늘 이 여우수아 10장이 말해주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여우수아야 빨리 와라 나를 도와달라 이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게 오면 지금 내 안에 있는 요동하고 있는 또는 내 주위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요동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이길 수 있냐면 오직 믿음의 영 하나님의 영만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수아에게 기본 사람들이 보내서 우리를 빨리 좀 도와달라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듣고 기도하는 건 제발 도와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이건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겨우 예수 믿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되고 이제 조금 믿음이 뭔지 알 것 같은 상태인데 어떻게 오랜 세월을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죄의 속성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거기다가 그 죄의 속성을 타고 역사하는 건 사단의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바로 여우수아에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그래요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었고요 나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나는 이것을 이길 수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여우수아에게 강청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우수아에게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잘 몰라 십자가 잘 몰라 성경 잘 몰라 괜찮아 잘 몰라도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다는 이 신락같은 믿음 하나만 붙잡고라도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지켜주셔요 그래서 여우수아에게 도와달라고 한 이 말을 여우수아가 들었을 때 여우아께서 하시는 말씀 8절 말씀이에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기부원을 구원해 주겠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우수아와 함께 한다는 말씀 여우수아가 함께하기 때문에 여우수아가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그 전쟁이 어떠한 전쟁일지라도 얼마나 많은 왕들의 모임이 얼마나 많은 군대가 그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능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여우아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한 권세예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 여우아께 속한 거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 이기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에 가진 이 질병 이 육체에는 질병은요 왜 오게 되냐면 혼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혼적으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웅으로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생각들이 스트레스라는 걸 주고 또는 마음의 상처들이 독을 뿜어내요 의터 내려온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체질도 병을 일으키게 하는 일에 한 도움을 또 하죠 결국은 모든 육체에 일어나는 사건은 영적인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기뻐봐요 눈 뜨면서부터 잠잘 때까지 하루 종일 기뻐봐요 뭐만 나와요 기쁘게 하는 것만 몸 안에서 나오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기뻐지느냐 하면 정말 은혜를 받으면 항상 기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어둠의 영을 몰아내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니까 긍정적인 세라토임이 자꾸 더 나오게 되면서 육이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치유는 혼의 치유가 일어나면서 육의 치유가 일어나시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내가 너에게 저들을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도 여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어요 예수님 그 모든 것을 다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부활 생명은 사망을 이긴 권세인 거예요 내가 죽을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우수화가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이제 여우수화가 가서 싸워서 이기는 정도 해가지고 이기고 있는데 거기다 여우아가 우박을 내립니다 우박이 내리니까 칼로 죽은 자의 숫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은데 참 재밌는 얘기가 이 우박이라는 단어가 에벤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게 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박은 돌 같은 하늘로서부터 내리는 딱딱한 눈덩어리 돌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에벤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단어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바라라는 단어에서부터 왔는데 이것은 세우다 창조하다 할 때 바라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바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창조하다 세우다 창조하다 우박이 이들에게 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무엇에 대한 심판이에요 가난족석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가난족석은 하나님이 다 진멸하기로 작정을 하고 진멸을 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가난족석은 바로 사단에게 속한 죄의 속성인데 이 죄의 속성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기를 다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왜냐하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한 것이 우리 죄성의 교만이거든요 이것을 무너뜨리고 단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심을 나타내기로 작정하시고 보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바로 지금 이 여우수와의 전쟁에서 우박이 내려진 사건인 거예요 누구는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 때문에 넌 죽어야 되는 죄와 사망의 권세자 마귀의 그 권세를 완전히 진멸시킨 사건이에요 도말해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죄를 도말해버리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생명의 하나님이 바로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자이신 걸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을 때 그 열 가지 재앙 중에서도 우박이 내렸어요 그 우박이 어디에서도 또 내렸느냐 하면 게시록에도 또 내려요 우리 게시록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게시록 11장 18절 19절 2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천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애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우박이라고 말한 것은 그냥 자연재해의 우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하늘이 열리면서 언약계가 보이고 하나의 성전이 보이는데 그 성전은 바로 믿는 성도들인 거죠 그 성도들 천지자들 주의 이름을 경애하는 자들 그들에게 상을 주고 그들이 성전에 있는데 이 땅은 망하게 되어지는 생명과 사망의 역사 상과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어요 개시록 10장 7절을 보면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면서 일곱째 나팔을 불 때 개시록 11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 우박을 내리는 것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과 다른 한쪽은 진멸하는 쪽인가요 여우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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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망군의 여우아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들은 자기네들의 신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우수아 하나님과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과의 접전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여우수아 하나님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시는 권세자이신 것을 드러낸 것이 바로 우박이에요 이들을 심판한 거예요 그 심판은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한쪽으로는 가난한 족속을 진멸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이 일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이 우박은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을 말하면서 완전히 이제 끝이 일어나는 때를 말할 때도 또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세우는 때 우박이 내린 거나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내리는 우박이나 결국은 여우수아의 전쟁에서 보여준 우박은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내릴 우박에 대한 것을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이 한 일은 뭐예요 애굽의 도말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어요 전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 애굽의 도말 또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는 거 가난족석을 도말 일곱째 일곱째 나팔 때도 하나님의 성전 나라를 세우고 이 땅을 도말 불과 우박이 내려지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권세에 뛰어난 권세자세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두려워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그 문제가 나를 두렵게 만들어요 바로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예수님이 다 이기셨다 나는 그 부활 생명을 그리고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여수와가 나아가서 대적하는 것은 이가 나아가는 것은 여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우는 거예요 군사가 많으니까 용병이 많으니까 그걸 믿고 싸우는 게 아닌 거예요 여와의 이름 망군의 여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능히 여와께서 우리에게 붙이셨다 능히 무찌르게 하셨다 여와의 말씀을 딱 가졌어요 저들이 하나도 너를 건드리지 못한다 이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수 없게 하시는 분이 바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 전쟁을 마치기 위해서 여우수와가 명령을 해요 12절 말씀 뜬금없이 갑자기 왜 여우수와는 명령을 하나 태양아 너는 기부원 위에 머물르라 달아 너도 아일런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랬더니 정말 13절을 보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했다고 해가 중천에 떠서 종일 내려가지 않아서 결국은 그 진정으로 일어난 일이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날이 여우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와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우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줍니까 여우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싸워요 나를 위해서 싸워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 내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 또는 내 안에서 나를 속이는 문제들 생각으로 들어와서 속이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원수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 싸움을 내가 주님만 믿으면 기본 사람처럼 여우수에게 나를 좀 도와줘라 주님만 믿으면 주님만 불러 청하면 주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되는 거예요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물러라 여우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어 여기서는 이전에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일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기도만 해도 다 들으셔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 있는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의 음성을 들었느냐 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하며 이스라엘에게 그동안 이스라엘이 가난한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에게도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신다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 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에 거하면 이거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주다 나의 하나님이다 어떤 문제도 그가 능히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요동치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 그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거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이 나여 구원을 한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사단아 너는 나를 속이지 말고 물러가라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고 내가 받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받고 그대로 내 믿음을 거기다 수반해서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이 이기는 거죠 내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거하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리고 내 말이 너에 내가 거하면 그 말을 내가 믿으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너 구해 내가 다 응답하겠다 왜냐하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여호와가 전쟁을 이기게 한 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둘째는 가난한 족속을 다 진멸하는 것이고 세번째는 그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태양아 기부원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와 같이 해라라고 명령했을 때 해와 달이 그대로 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해와 달이 도대체 무엇인가 낮에 뜨는 해 밤에 뜨는 달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 낮도 지배하는 권세 밤도 지배하는 권세 이게 해와 달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하에게 임함으로써 여호와의 그 권세가 여호수하에게 줘서 여호수하가 입으로 선포하니 그대로 모든 권세가 그 말에 순정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가졌으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권세를 가졌는데 그 권세의 이름을 내게 주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돼서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인데 그 권세를 가진 내가 까불지 마 너 나 누군지 알아?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야 내가 아들이 되려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에요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갑없이 준 선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되어졌고 자녀가 됐고 그 권세를 주시는데 누구에게만 주냐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믿고 그 권세로 쏘는 거예요 여우수아가 믿고 쐈어요 해야 중천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리해라 밤도 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낮이 떠나지도 말고 밤도 오지 말아라 자 그러면 내 인생에 정말 해야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리해라 이 말은 뭐예요 내 인생에 어둠은 너 오지 마 내 인생에 늘 기쁨만 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해만 있어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늘 그 이름으로 구하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그 전쟁을 싸우시기 때문에 늘 해만 있는 거예요 밤은 안 오고 낮에 완전 전쟁은 끝났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사는 일생이 예수님 올 때까지 밤은 안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올 때까지 낱만 있어서 계속 승리만 있고 예수님이 싸우시니까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나는 뭐만 해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맡기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싸우고 예수님의 군대 장관이 내려와서 싸우고 타악 싸우기 때문에 나에게는 낱만 있고 승리만 있는 거예요 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믿으세요 이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모자라는 나에게 저는 그래서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정말 다른 거를 더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 이상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그 은혜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몇 가지 주었는데 내가 믿고 그분께 얼마만큼 맡기고 자유하느냐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사 믿을 때는 이 여수아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었던 그 복을 누린 것처럼 바로 내가 복덩어리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 모든 일을 뭘 위해서 했다고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다 지멸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주시고 뱀과 정갈을 받는 능력을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물리쳐라 명령해라 그리스도가 그래야만 깨갱깽깽 찍소리도 못하고 물러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싸우실 거니까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해야 잠잠해 달아 잠잠해 거기 있어 한 것처럼 스가리아스 2장 13절 말씀 신나는 일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스가리아스 2장 1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이 전쟁에 승리하는 건 일어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셨어요 이미 일어나셨고요 지금 싸우고 계세요 하박국 2장 20절 하박국 2장 20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전이에요 고린대전자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성전인데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시대 그러니까 온 땅이요 너는 잠잠하라 여호와가 성전에 계십니다 내 앞에 너희들은 잠잠해요 이런 권세 누리면서 사실 우리 예수민 사람 살아야 신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2사에서 60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2사에서 60장 19절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세상의 권세 예수님을 예수님을 세례준 침례준 세례요원보다 우리가 큰 자래요 이게 웬 축복입니까 정말 여호와께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영을 부으시고 영원히 거룩한 처소로 삼으시고 나라로 삼으시고 그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실 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심령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분이 거룩하게 만들려고 이미 일어섰고 그 일을 신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그냥 내어드리면 돼요 믿고 내어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내 안에 가득 차도록 권세가 가득 차는 거예요 영광이 가득 차는 건 권세가 가득 차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 말씀 등하니 하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땅의 것 열심히 한다고 기도 등하니 하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이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마치시대까지 나를 결단코 놓지 않으세요 그러면 나는 이제 믿고 그분 안에서 그냥 순정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아멘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너무 좋으신 예수님 그분이 오늘 내 안에서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여우수아에게 이런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게 그 옛날에 이스라엘의 그 축복받은 이스라엘의 여우수아가 세상에 이런 복을 받다니 얘 너는 한 번이지 나는 매일이야 우린 여우수아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기도만 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예요 아멘 믿으세요 이제 두려울 거 있어요 없어요 염려할 거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그럼 맨날 행복하셔야 돼요 맨날 나지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나에게 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여우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숨겨진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해게 명령한 달에게 명령한 여우수아 그가 여우와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명령하였을 때 그 목소리를 여우와께서 들으시고 그 일을 이루신 것 주님이 직접 싸워주신 것 이제 우리의 일생의 삶에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그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가 제자가 되게 하게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 생각을 속이고 치고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속임수가 있다 할지라도 결단고 속아 넘어가는 자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김은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가고 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거룩한 성전을 세우시는 일이니 아버지 그 일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는 축복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